네. 바로 오늘입니다. 현 정부의 최대 역작이라고 평가되는 한국형 뉴딜 정책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대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벌써부터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또 증시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코스피아 또 코스닥 지수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에 가장 큰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련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발표되는 첫날이었는데 아쉬운 점도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호재성 뉴스도 있었지만 전강 후약 장세로 좀 아쉬움이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 게 장 막판에 나스닥 지수. 특히 한국에서 보면 해외 종목 투자에 많이 투자했던 이런 빵즈라든가 마가 업종 그리고 테슬라 같은 이런 업종이 프레쉬 크래쉬 순간 폭락 현상이 되면서 상당히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장 막판 직전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시점이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누누이의 캐스터분과 아까 서팀장께서 말씀해 주셨고 정의교께서 강조해 주셨던 소위 코로나 백신에 대한 패스처링 문제. 네. 이 문제가 사실 그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바탕이 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데 장 막판에 캘리포니아 봉쇄령.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의 정치 판도를 읽을 때 사실 이제부터는 각 주마다 주지사 입장이 트럼프와 달리 각각의 입장의 대선 결과를 배팅하는 시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좀 이렇게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성격이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보면 여러 환경문제라든가 잦은 산불 이런 문제 때문에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걸 치중하는 이런 상태에서 사실 조 바이든이 아시겠지만 환경문제 굉장히 이렇게 선거 경영에서 강요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옮겨오는 캘리포니아의 봉쇄령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국의 대선에서 서로 이제는 주지사별로 대통령의 통치력이 약화되는 이런 추세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 모습.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 특히 테슬라가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많이 권유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에는 실적이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소위 로버트 실러의 내러티브 이코노믹스 이야기 경제학 얘기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가 사실 역작용으로 작용하면서 막판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역시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은 굉장히 탄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분기 실적에서 가장 관심이 됐던 펙시코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좀 좋고 그다음에 오늘이나 이렇게 이번 주 마지막까지 이렇게 발표될 거로 보면 미국의 주요 금융주, 제이피모건 체이스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것도 실적 개선이 돼서 다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했던 그런 배경이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어쨌든 이런 장막판에 이렇게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프레쉬 크래쉬 현상이 발생한 점.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에서 사실 한국형 뉴디얼 정책 정부가 굉장히 힘줘서 발표하죠. 이런 모습이 국내 증시에서는 상당히 악재와 호재가 겹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증시의 모습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겠나. 우리 최근에 보면 미국 증시보다 중국 증시에 더 초점이 돼 있으니까 중국 증시의 모습에서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권투선수의 힘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낼 때는 마지막에 사실 주심의 판정관대로 해서 보는데요. 지금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호재의 악재와 겹치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모습에 의해서 판가름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네레이티비 이코노미 말씀도 해주셨는데 장 후반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차익실현 매물도 강하게 출애가 됐고 이와 더불어서 좀 더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요? 네, 네레이티비 이코노미 말씀도 하는 것은 최근에 많이들 얘기하죠.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반영되는 게 주가다. 그러면 3월에서부터 이렇게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을 감안한다면 아주 주가가 많이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사태라든가 12년 전에 금융위로 시스템이 붕괴됐거든요. 시스템이 붕괴되니까 결국 돈을 많이 풀어서 웰에스펙트해서 경기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코로나의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돈이 항방인데요. 이 돈이 부유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유자금 이렇게 구름에 뜬 자금. 그래서 기업들이든가 경기가 받쳐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앞으로 잠재가치가 좋다. 지금 매출을 별로 안 이키리고 실적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테슬라의 미래 잠재가치가 되면 사실 거기에 월가에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테슬라의 잠재가치가 좋다 하면 그 돈이 쏠려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전통적인 이렇게 주가의 고평가 여분의 PER이든가 이런 거를 타지면 사실 굉장히 고평가되죠. 그런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는 과거에 이렇게 돈이 많은 데에는 PER이라는 개념이든가 이런 건 실물 경제를 주가가 잘 반영한다. 1대1 정도로 이렇게 됐을 때가 그런데 지금은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PER 기법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PPR이라 해서 프라이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이렇게 프라이스에 대해서 잠재가치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용어들이 결과대로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미국의 PER이든가 전통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평가가 많이,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이해할 수가 없는 정도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영합, 개인들, 로빈후드라든가 이런 측면이 영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라는 이게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그동안 3월 중소에 주가를 낙관적으로 하다가 지난달부터는 지금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에 더 대비하라. 왜냐하면 올라가면 베이스백 때문에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는다.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에는 리스크 관리에서 오면 어느 순간에 프레쉬 크래쉬 되는 이러한 밑으로 내려가는 국민에 더 염두에 두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이러한 프레쉬 크래쉬 현상이 이외에 자주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난달 말에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처분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올라가지 않았던 중국 주식을 좀 사시면 좋은 모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중국 증시가, 어제도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올랐습니다는 중국 증시가 강하게 올리고 있죠. 지난 1개월 동안 17% 이상 올라가니까 그런 조짐을 좀 이렇게 지난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지난달 말에 말씀드렸던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로버트 쉴러가 얘기했던 미국의 예일대 교수죠. 시장 흐름도 잘 아시고 시정자분한테는 CAP 지수라든가 로버트 쉴러 지수를 이렇게 하셨던 이론과 시장을 잘 아시는 이분들의 돈의 향방 이런 것에 관심이 돼 있는 내로티브 이코노미스 이야기 경제학에 대해서 한번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마판에 중국의 국채에 대해서 안전자산 부각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내일 2분기의 성장률이 발표되거든요.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이 세계에서 1억에 이렇게 플러스 2% 정도로 1분기의 마이너스 6.8에서 플러스 2% 정도로 발표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중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2분기의 저점이 아니라 1분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미국이 주가에 대해서 고평가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2분기 성장률에 플러스 2% 정도 나올 것이다. 플러스 성장률이 얘기 되면서 중국 쪽으로 몰리면서 국채도 주식이든 모두 중국이 쏠림이 하는 상황.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높은 것도 미국의 뒤늦게 이렇게 많이 올랐던 기술주 빵주라든가 마가업종 이런 쪽 특히 테슬라가 아주 장중에는 15% 이상 올라가다가 장마 앞에는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루에 폭이, 낙폭이 마이너스 18%포인트 정도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이게 텔사적일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실 필요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증시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정책이다라고 또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정부가 대대적인 뉴딜 정책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네, 정책 일정이 많죠. 오늘은 한국에 뉴딜 정책 발표하고 일본은 통화 정책하고 목요일에는 유럽중앙원의 회의고 금요일은 EU 정상회담이 열려서 모두 경기와 관련된 정책을 많이 발표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오늘 뭐 아시겠습니까? 사실 한국의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대 역적이라 하는 사실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죠. 그래서 뉴딜 정책인데 반드시 현 정부가 주관하는 입장에서 평론가들이 아니라 현 주관하는 입장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 여기에 한국형 뉴딜 전략이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전략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국에서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굳이 이 시점에서 전략이라는 것을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시청자의 판단에 맡길 거로 이렇게 맡기겠고요. 그래서 한국형 뉴딜 정책은 어디서 발표했냐면 아시겠습니까?는 올해 4월 달에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게 결정됐죠. 그래서 지난달에 이렇게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에서 구체화한이 나왔죠. 대체로 보면 규모가 아직 오늘 발표돼서 아마 규모가 확정될 거로 보입니다. 대체로 보면 올해 추경편성 등까지 포함해서는 대체로 보면 한 100조 정도 규모, 이 정도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야 뭐 두 가지 있죠. 4월 달에 비상대책이니까 뭐에 대한 비상대책이냐. 두 가지 측면이죠. 이전까지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에서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충격 때문에 이 비상경제회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뉴딜 정책도 그런 내용을 포함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미중의 코로나 충격을 좀 완충시키자 하는 측면. 그래서 이건 경기 대책, 단기적인 경기 대책과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먹거리를 미리 대비하자 하는 이 측면인데요. 이건 좀 다 다음 이렇게 여겼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미리 대비하자 하는 이런 중장기적인 목적이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는 디지털 뉴딜, 폴스 코로나에 대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언택이라든가 뭔가 이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적으로는 개조작업에 해당되는 이런 쪽의 환경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가겠죠. 그다음에 휴먼 뉴딜인데요. 이 휴먼 뉴딜은 잘 표현하지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강조하는 사항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결복해서 그걸 나눠서 휴먼 뉴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은 뉴딜 정책이 처음 나왔던 1930년대에 뉴딜 정책 모습과 거의 내용이 대동소유합니다. 다만 그때는 디지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대동소유기 때문에 그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연관시키는 이런 시각도 나온다. 그건 나중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그래서 주식 입장에서는 노동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디지털과 관련된 수의죠. 그다음에 그린과 관련된 수의죠. 그래서 많은 정식 전문가들이 이거 문제에 관련해서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얘기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형 뉴딜 정책을 추진합니다만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어떻게 재원에 마련하는가 이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정부가 재원 확정 방안은 또 오늘도 이렇게 거론해야 되는데요. 사실 거론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썼기 때문에 이미 재정적 재능과 국가체의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백조원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다 하는 직장에서는 정부가 재정도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 문제는 오늘 그렇게 구체적으로 띄지는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이렇게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체무가 이렇게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체무가 증대된 국가의 뉴딜 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쪽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대체로 보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다도 이런 형태가 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의욕적으로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적자국체를 반영한다. 현 세대가 쓰니깐 후선 세대에 대해서 빚을 치는 이게 이제 5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이렇게 하면 5년 후에 우리 자손들, 10년 후에 자손들, 30년 자손들한테 이렇게 전가시키는 거다. 어떻게? 현 세대가. 그래서 적자국체를 반영한다. 대체로 기간은 좀 길게 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증세하는 방안.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와 관련돼서 이렇게 CEO가 같이 화상으로 연결하는 이런 민간 참여 방안에서 강조하는 이런 쪽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원도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순수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엑스터널티, 위배성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주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체로 지금의 재정사정으로 볼 때는 적자국체와 그다음에 증세로 조달하지 않겠나 그리고 반관, 반민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은 민간과 매칭의 허용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BTL 방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재정 방안이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적자국체가 지금 가장 관심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적자국체에 발행할 때는 지금 상태에서 자 우리 저 재정 적자라는 국가 채무 문제가 있는데 민간에 순수하게 맡길 때는 자 이걸 좀 적자국체를 누가 사주겠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관련해서 두 가지 이렇게 한국형 뉴딜 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형 엠엔티 이론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라는 국가 채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또다시 그 백조 정도의 뉴딜 정책하는 것은 빈데스 더 쓰자 뭐 이거는 우리나라의 좀 집권당의 지금의 성향으로 볼 때는 많은 부분이 많은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빈데스 더 쓰자 하는 이런 쪽의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modern monetary theory 해가지고 뉴딜에서도 빈데스 더 쓰자 하는 이런 시각과 마찬가지로 사실 한국 내에서도 이런 시각의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적자국체 적자국체 하는데요. 적자국체가 우리도 그 재정 적자가 크고 국가 채무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 맡기면 옛날만큼 이렇게 순수 투자적 관점에서 인수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내에서 인수하지 않느냐. 그러면 최근에 유행하는 반드 마이티제이션 방식, 부채 화폐화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이런 논란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한국형 MMT, modern monetary theory라는가?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글을 읽겠습니다는 그래도 한국의 금통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정부적인 성향을 색칠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비교적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은행이 인수한다면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는 반드 마이티제이션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란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이 두 가지 MMT 이론, 현대 화폐 이론, 그리고 부채 화폐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문제는 사실 현대 통화론자 이 이론을 하면 반드 마이티제이션 방식과 같이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한번 이 문제도 계속해서 한국의 입장에서 언제 도입하느냐 문제도 관심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현대 화폐론자다 하면 화폐론자 하면 대부분 다 경제가 공부하시는 분은 마이티스트에서 대부분 다 이전에 전통적인 화폐론자들이 있는데 통화론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밀턴 프리드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유구 이렇게 자유구 이렇게 경제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대신에 정부가 간섭하지 말자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현대가 화폐론자들은 그와 반대적으로 화폐론자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간섭을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실 모던을 굳이 붙였다. 마이티제 리스트, 마이티제 리스트라고 할 수론은 없습니다만 아직 학자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주류학자라고도 아니기 때문에 마이티제 리스트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대 화폐론자는 그렇게 해서 명칭을 구별하는 거다. 이 사람들의 시각은 빛내서 더 쓰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심정물 기준으로 할 때 과거에는 4.3%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0.8%다. 5분 1로 축소했죠. 그러면 사실 과거에 100억을 썼다면 이자가 뭐냐 5분 1로 줄었으니까 500억 써도 이자는 똑같이 연관으로 그래서 더 쓰자 하는 이런 논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차익금리 대비해서 이걸 써가지고 차익해서 성장률 높아지면 차익금리 대비해서 성장률 높으면 그건 뭐 언제든지 빛내서 쓰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두 가지 각도로 이렇게 모던 마이티 제어리가 그렇게 됐다 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주류학자들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급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이론을 굉장히 굉장히 유혹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특징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도 자파 경제학자들이다 하는 각도에서 시청자들한테 현재 우리나라 사안과 정책을 담당하는 사안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빈데스 더 쓰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빈데스 더 쓰자 하니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이 국채에 대해서 나중에 디폴트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 건 뭐냐? 누가 인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인수해준다. 이걸 부채 화폐화, 먼드 마이티 제이션 이런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한국의 뉴딜 정책 관련해서 재원전달과 관련해서 정부의 재정사증이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이런 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형 이렇게 화폐론이나 먼드 마이티 제이션이 실제로 한국은행에 추천할 가능성이 적긴 합니다는 그런 얘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대행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발표하게 되는 한국형 뉴딜 정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 또 아니겠습니까? 요번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세 가지 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소화 과정에서 사실 국채를 소화하면 적자 국채를 소화하면 공공 부분에 재원은 많이 돼서 지출을 중대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발행 소화 과정에서 먼드 서프라이 국채 공급이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국채 가격이 떨리고 금리가 올라가서 소비라든가 투자, 민간 사이드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토터리 공공에선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민간에선 수요가 감소하니까 공공과 민간을 플러스하면 총수요가 되는데 공공 부분이 증가하더라도 민간분이 크라우딩을 구축시키니까 총수요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대목에 있어서는 경기부양 뉴딜 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증세는 뭐 우리는 아스레퍼 커브의 지금 뭐냐 세계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이 돈을 쓰이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세 부담이 가장 높으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지만 아스레퍼의 택스레이트 세율과 가버넌트 레벤유 관계 플러스 관계인 노멀존이 아니라 우리는 세율이 증가하면 의욕 떨어져 의욕 떨어져 정부의 세수가 떨어져. 단기적으로 보면 세수 증가할지 모르지만 중장에서는 세수 떨어져.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수 떨어져 하면 이전에 온 오 년 대통령이 끝나면 다음에 대통령들이 다음에 대통령이 부담이 되는 거죠. 운이 시내의 폭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비표진 제도거든요. 증세에 의해서 사실상 뭐냐. 이렇게 뉴딜 정책을 그것이 코로나 충격을 완치시키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먹거리를 하는. 근데 중장기적으로 먹거리를 하면요. 이후에 이후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부 재정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중장기 먹거리를 대비한다면 이게 1, 2년대의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러면 뭐냐. 이후에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 또한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뉴딜 정책에 정부 입장에서 그것을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이 반관 반려의 성격은 민간을 지금 자발적으로 참여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노무현 정부 때의 BTL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이 선택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 눈이 말씀드려면 지금 재정적자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는 종종과 다른 각도로 좀 추진해야죠. 1930년대 들고 나왔던 뉴딜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의 환경에 맞게끔 새로운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페이거라든가 간정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제삼의 방안도. 같이 좀 뭐처럼 좋은 각도에서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런 재원 조달이든가 이런 방안도 지금의 환경에 맞게끔 해서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과거처럼 적자 의체를 반영하거나 증세를 하거나 이런 측면 경기 부양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서 정부가 끝나면 현 정부가 끝나면 다음 세대에서 부담을 주는 쪽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하면 그 나중에 뭐냐 다음 정부에서는 돈이 없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리 미래의 먹거리를 해서 뉴딜 정책이 온다도 그 정책을 내가 하더라도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거죠. 그런 각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측에 우려는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한국판 뉴딜 정책의 효과가 적게 나타날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 채무 논쟁이라든가 이런 부작용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 정책의 입장에서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IMF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작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이렇게 41%에서 올해 말에 이렇게 49% 8%포인트 제고된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나오는 이렇게 내년도에 이렇게 국가 채무를 보면 한국형 뉴딜 정책 이 효과 여부에 따라서 뭐 하지만 대체로 좀 그렇게 외국 기관들은 좀 신중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서 봤으니까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한 오십오 프로 정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걸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뉴딜 정책을 할 때. 이렇게 보완책을 좀 이렇게. 이렇게 부동산 대책에 보완책하지 말고 요런 쪽에 우려가 될 때는 요런 쪽도 같이 국민보고대회에서 같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모처럼 좋은 정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 사항을 또 해외에서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는 사항 차원에서 장점만 얘기하지 말고. 장점만 얘기하지 말고 항상 거기에 따른 우려 사항을 같이 좀 얘기해주면 더 이렇게 정책의 신뢰성은 높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해외에서는 너무 재정의 건전성이 빨리 이렇게 악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는 이렇게 국민보고대회에서 한번 이것도 좀 언급해 주셨으면 하는 대통령께 좀 언급해 주셨으면 해외에서 보다 신뢰를 이렇게 높게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일부에서는 현 정부 집권 마지막에 좀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이런 한국형 뉴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좀 보는 눈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형 뉴딜 정책에 이 뉴딜 정책을 누가 고안했는지 모르지만 1930년대의 뉴딜 정책 위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재했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그때 당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에서 시간 관계상 얘기하지 않겠다는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겠다는 이런 시각에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 시장에서 그런 평가들이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에 취임하셨거든요. 그래서 3선을 해서 12선하고 그 위에 민주당 정부가 연관해서 트루만 대통령이 한 8년에서 20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1953년까지 아이스라엘에서 넘어갈 때 공화당 정부로 넘어갈 때 민주당이 20년 직권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대공황을 극복해서 사실 아까 고용 창출이라든가 그린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국민의 범국민적인 그다음에 밑에 계층을 좀 위헌은 이런 쪽의 정책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든가 이런 기반을 여권을 갖추게 해서 20년 직권했던 경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국형 뉴딜 정책이 일단은 이렇게 1930년 뉴딜 정책 가죽사하다는 측면 그리고 정당 이름에서 공교롭게도 민주당 민주당에서 일부 사람이 그게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부 사람이 이렇게 민주당 현 한국의 민주당도 20년 직권하자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20년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직권 후반기에 이런 중자기적 대책을 물론 5년 대통령 담임기간에 담임과 생각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경제정책의 영속성을 잃는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시기와 관계없이 시기와 급하면 말씀 이렇게 발표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현 정부가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막판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중자기적 석경을 갖고 있는 뉴딜 정책을 굳이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시각의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자 이게 혹시나 이렇게 정권을 한 20년 동안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우려도 제가 아니라 시장에 그렇게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정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인가요? 여기는 안 그렇겠습니까? 정권을 잡는 게 정당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잘하면 이십 년 하든 삼십 년 하든 국민 입장에서 번영만 잘 시켜준다면 이십 년 하고 삼십 년 하면 박수를 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 정부가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사실 이십 년 집권이 가능한 이런 상태에서 왜 그렇게 가능했냐 하면 미국의 번영을 초래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번영을 초래하고 미 국민들이 뭐냐 하면 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이 대공학이라는 아주 어려운 사태를 극복해서 미국처럼 양원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쉽게 유지되는 이런 상태에서 이십 년 장기 집권이 가능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사실은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 시대에 미국의 시대를 열었던 것이 사실 천구백 이렇게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해서 천구백사십이 이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의 그 이렇게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트라든가 무역 부분에 그다음에 사실 그 국제통화기관에선 아메프라든가 이런 측에서 미국 중심의 자윤무역주의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이렇게 달러 중심 체제 브레이튼 루즈 제시스템이 말했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 시대를 열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그 단순히. 현 정부의 뉴딜 정책이 현 집권당인 우리의 민주당이 이십년 집권한다. 아무 정당의 목적은 관계없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 잘 살고 대외적으로 우리의 위상을 증대시키는 이런 쪽의 모습만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정치적 이번에 그 이렇게 뉴딜 정책은 너무 정치색을 띠면 안 되겠다. 너무 정치색을 띠면 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 정부의 주관인데 왜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공동 책임자로 들어가 있을까 하는 이런 쪽은 좀 삼권분리의 원칙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뭐냐 이 모습은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번국민보고대회 형태를 취한다고 합니다는 정책은 행정부거든요. 그리고 국회가 결정해지면 미의회가 결정해지면 정책은 정부 자율적으로 좀 추진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최고 책임자고 그다음에 여기에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홍남기 부총리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 거냐. 너무 처음부터 정치 포프리즘 성형을 띠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비판이 있는 상태에서 사실 20년 장기 집권은 하나의 수단이 아니냐 이런 쪽에 오해가 불러줄게 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하면 정당은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다. 미래통합당이든 안 그러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치적 포프리즘을 띠지 말아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고 그다음에 우리 자선세들이 잘 살고 그리고 대회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한국의 번영을 이끌어준다. 하는 측면이면 민주당이든 미래통합당이든 이십 년 집권인들 무슨 이렇게 그게 됐으냐. 국민 입장에서는 잘 사는 거 국가의 위상에 증대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발 그럼 정치 세액을 좀 띠지 말았으면. 근데 여기에 국회의원이 책임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오해가 불러리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은 좀 오늘 그 모처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모처럼 좋은 정책이니까 그건 흡수해 주기를 좀 바란다는 차원에서. 권고적인 차원이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께서 탁 들어 맞지 않습니까? 뉴디 정책 뉴디 정책 이렇게 1930년대와. 그래서 이런 점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좀 비판하지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부가 좋은 정책을 대기한 권고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정책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우리나라의 종목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요새 가장 많이 얘기 나눈 상황 중에 얘기하는 좋죠. 뉴딜 정책 그래서 뉴딜 정책의 수혜주 이렇게 해서. 아마 뭐 하면 뉴딜 정책 그린 뉴딜의 수혜주 디지털 뉴딜의 수혜주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인기죠. 그때그때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수직에 투자해서 수익을 거두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제라미 세겔과 함께 다시 미국에서 이렇게 와튼 스쿨의 시장과 이론을 잘 알고 있는 제라미 세겔의 그로스 트랩 성장의 함정의 얘기를 좀 그 방송을 통해서 자꾸 뉴딜 정책의 수혜주 수혜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한테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뭐냐 성장의 함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인기죠 그때그때 재료에 춤추다 보면 이윽이 별로 없다. 애만 쓰지 이게 별로 없다. 전문가들 종목 추천한 전문가들 꼭 좀 이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세계적으로 석학에 해당되는 미게 와튼 스쿨의 시장도 그 전문가 얘기하는 전문가보다 시장 경험이 많고 시장의 주도력이 있는 미게 제라미 세겔이 얘기하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삼십 년 사십 년 데이터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과학적에서 여기 시청자분한테 전문가 추천이다 전문가 회차에서 무슨 그린 뉴딜의 수혜주다 수혜주다 하는 이런 각도를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말씀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위지런스 탄력적이 있느냐 지속가능이 있느냐 기업의 생존이 하는 이런 지식이 더 코로나 사태 폴스콜 하실 때 더 이렇게 사실 그 수익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결점이 이렇게 얘기되는데 지금 측면에서는 가장 뉴딜 정책에 빨리 맛볼 수 있고. 뉴딜 정책 정부의 지금 바라는 사람 뉴딜 정책에 빨리 맛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적자 국채에 대해서 국가 채무 논쟁에 대해서 증세에 대해서 국민의 자원 같은 걸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까지 지금의 이게 그 보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주식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을 활성화 통해서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금 조달하고 그 자금 조달해서 뉴딜 정책의 반관 반민의 성격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주고. 그다음에 사실 그 주가를 올려서 이렇게 국민들의 이렇게 재산이 불어날 경우는 새해에서 증세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 그 주식 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증시 부동산 쪽에서 사실 자금이 유입돼서 부동산도 막을 수 있고.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겠습니다. 뒤늦게 우리가 수요 타겟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모든 것이 보기 때문에 강남 지역을 집값을 싸게 해서 저기 이렇게 원능이라든가 저기 화선에 수도권을 대체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강남이면 강남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서 강남에 예비군을 털든가. 구룡직을 털든가. 강남 지역의 소유가 있어야 하는 강남 지역의 공급을. 이제 뒤늦게 정책을 피우거든요. 뒤늦게. 200만 원, 헌달. 그거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고집을 부리다가 이렇게 뒤늦게 정책을 피웠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한 발쌤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뉴딜 정책을 꼭 피우는 게. 꼭 피우는 게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거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경 뉴딜 정책이 발표되는 만큼 앞으로 미쳐질 영향과 더불어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시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